상상해 봐라 네 잠깐 동안 상상해 봐라 와디아를 상상하는거죠 뭘 상상해 봐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너의 뇌에서 바로 지금 뭐 할 때 니가 이 페이지를 읽고 있을 때 매초 대략 천만개의 세포가 죽고 또 다른 천만개의 세포가 생성해 만들어지는거죠 뭐 일지라도 니가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모를지라도 의식적으로 알지 못할지라도 너의 뇌는 버리고 있는데 수억개의 세포를 버리고 있고 그리고 이랑 이랑 평범이죠 대체하고 있는데 또 다른 수억개의 세포를 대체하고 있죠 이것도 보면 have pp 신수 과거지 내 모의 이후로 니가 이 문단을 읽기 시작한 이후로 만약 니가 가정법이야 만약 니가 쓴다면 너의 뇌의 잠재력을 쓴다면 내 모의 뭐를 쓰냐면 표현되어진 책 그것에 의해서 모의 숫자죠 모의 숫자 가능한 신경의 연결 숫자 그것이 만들 수 있는 그걸 쓴다면 그 숫자를 이렇게 쓴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걸리는데 너에게 얼마 걸릴 거야 75년이 걸리겠죠 뭐하는 데 쓰는데 모든 재료를 쓰는 데만 75년이 걸린다는 건 재료가 무작위 많다는 얘기지 그것은 레벨인데 뭐의 레벨이야 힘과 능력의 레벨이죠 니가 갖고 있는 매 순간 매일매일 매 순간 다시 말하면 너의 잠재력 성취하는 잠재력 뭘 성취하는 니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잠재력은 이 본질적으로 필수적으로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 잠재력은 무한하다 한계가 없는 걸 아프다 잠재력은 무한하다 다시 말하면 천재력은 성취하는 잠재력이 부족했습니다 vampires 안재력을Day